휴넷 스토리 1971년 K마트가 미국 할인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동부의 8개 소규모 할인점 대표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 K마트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대표가 누가 10년 후 자기 회사의 매출을 가장 근접하게 맞추는지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8개 업체 대표 중 7명이 전년 매출보다 2배 정도 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1명의 사장은 작년 매출이 4,400만 달러였는데 10년 후 45대나 성장한 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보고 모두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헤어졌습니다. 그가 바로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 회장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월마트 매출은 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의 크기만큼 회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닌 모두의 차녀로 꿈을 그려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 시작은 바로 꿈입니다. 가슴 뛰는 비전, 원대하고도 생생한 비전은 우리 가슴에 불을 지펴 열정과 몰입, 헌신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에너지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가볍게 물리쳐줍니다. 또한 그것은 나침반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며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비전은 이렇게 중요하지만 공유되지 못하는 비전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죽어가고 있는 꿈입니다. 전 직원에게 제대로 공유된 비전만이 우리를 결집시키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는 직원 모두의 참여와 노력으로 비전을 만들었고 다듬어왔고 실천해왔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나고 열정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인정하는 교육기업, 행복한 성공파트너 휴넷이라는 가슴 뛰는 비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교육기업, 행복한 성공파트너 휴넷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새겨지도록 휴넷의 비전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합된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서 이제는 국내 사업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업 이후 10여 년간 줄기차게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당당히 겨뤄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무대를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우리 의지의 표현이며 중국 시장 개척으로부터 그 신나는 도전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각 분야별로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다는 의미는 사업의 규모, 교육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브랜드 가치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평범한 기업, 그저 그런 회사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휴넷은 굿 컴퍼니에 만족하지 않고 위대한 기업인 그레이트 컴퍼니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 앞에 많은 유혹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확장에 대한 욕심은 자칫 무분별한 다각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이익에 취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고객의 행복한 성공을 돕는 데에 있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교육사업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행복한 성공을 도와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맺은 우리와의 인연으로 행복한 성공을 거두고 또 100점짜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 수많은 고객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회사에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하는 것 휴넷으로 인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정한 세계가 인정하는 교육기업 행복한 성공 파트너 휴넷이라는 비전을 구체화시킬 세 가지 전략 방향에 대해 살펴볼까요? 휴넷과 평생학습을 함께하며 행복한 성공을 읽어가는 삶 한 번 상상해 볼까요? 평범하고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학생 시절 휴넷 골드클래스인 엄마아빠의 추천으로 휴넷의 주니어 성공스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자존감을 찾고 리더십도 키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추며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됩니다.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공부법을 배워 학습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성공 습관을 갖게 되어 자연스럽게 자신이 꿈꾸던 대학에 입학합니다. 신나는 대학생을 동안 휴넷과 함께 취업과 창업 등 미래 설계를 해나갑니다. 원하는 직장에 취업 후 신입사원 영양향상스쿨, MBA, 팀장 리더십 스쿨을 접하며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합니다. 성공한 CEO로 은퇴하면서 휴넷과 함께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합니다. 그는 휴넷을 만남으로써 평생학습을 즐기고 성장하고 성공을 거두었으며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니어에서 시니어까지 행복한 성공을 돕는 평생학습 서비스 체계를 갖춰 휴넷으로 인해 성공한, 휴넷 때문에 행복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세계 1위의 전자회사로 우뚝 섰고 현대자동차는 세계 탑클래스의 자동차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서는 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과연 불가능한 걸까요?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한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한류도 불과 20년 전에는 아무도 꿈꾸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1969년 영국 가수 클리프 리처드의 한국 방문은 한 사람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내 안에 열강하는 수많은 소녀팬들, 폭발적인 관심들, 해외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얻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 SM 이수만 회장의 오기는 1997년 최초의 해외 진출 도전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지금의 한류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꿈. 이것이 케이팝 신화의 배경이고 전세계 주류 문화의 트렌드를 이끄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틈만 나면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육은 이미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좋을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이면 세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효닛이 다가오는 교육할류를 개척하는 가슴뛰는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할류를 내가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우리가 제공하는 운영 서비스가 세계 시장의 표준이 되며 우리가 지원하는 IT 기술로 세계인이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멀지 않은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중심에 지금 우리 휴넷이 있을 것입니다. 방대한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해 휴넷은 1차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깝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 개척 교육할류의 위대한 장정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인류의 발전은 곧 교육의 발전과 함께 해왔습니다. 최근의 학교 수업 체계는 고작 100년의 역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은 매우 저렴한 비용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 무한 반복 학습이라는 장점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우리 휴넷은 이러닝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대열의 선봉에 서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변화는 앞으로 다가올 스마트 러닝 교육혁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스마트 교육혁명이 이뤄지는 향후 10년간 미국 대학 4천여 개 유럽 대학 4천여 개 중 절반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대학 캠퍼스와 연수원을 손에 들고 다니는 세상 언제 어디서든 최고 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세상이 곧 도래합니다. 우리가 그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바꾼 것처럼 스마트 교육혁명을 통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 바로 우리 휴넷이 선도에 나갑시다. 휴넷 가족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2020년 우리가 상상한 휴넷의 모습입니다. 휴넷은 국내 교육업계를 평정하고 중국에서의 성공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교육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휴넷을 통해 성공한 리더들이 휴넷 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각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휴넷의 주니어 교육과정을 듣게 하기 위해 휴넷이 주최하는 주니어 휴넷 컨퍼런스에 줄을 서서 참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니어에서 시니어까지 행복한 성공을 도와주는 휴넷은 명실상부 교육할류의 원조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레이트 컴퍼니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킨 주역들로서 당당히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지금도 우리의 비전이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이 우리를 만남으로써 행복한 성공을 이루었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슴 뛰는 원대한 비전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의 주 그래야 concern 이 사진을 계신 수많은 기억이 올라옹니다. 여기서 ipping